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이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최 회장은 지난 24일 창원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점심 식사 중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술과 신체 특정 부위를 연관시키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경남여성단체 연합 등 33개 시민단체는 최 회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또 경남물산기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최 회장이 성희롱 발언에 책임을 지고 경남상의협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